평균 해발 4천 미터 안데스의 고산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축을 키워온 잉카 후이들의 땅. 돌담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째서 한쪽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밤새 가축을 지키기 위해 편한 잠을 포기한 목동. 일어나서는 바로 가축이 잘 잤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가축 알파카 그리고 100여 마리의 양과 염소 모두 무사히 아침을 맞은 것 같군요. 이제야 얼었던 몸을 녹이며 한숨 돌립니다. 온통 가축만을 생각하며 사는 목동. 가축이 사람 집에 붙잡혀 사는 것 같지만 사람도 가축에게 붙잡혀 삽니다. 알파카를 노리는 중입니다. 밧줄로 잡으려면 몇 사람이 나서서 몰아주어야 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덩치에 털이 빽빽히 난 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알파카는 주로 털을 채취하기 위해 키우는 가축. 목동의 중요한 수입원이 바로 알파카 털입니다. 전 세계로 팔려나갈 만큼 인기가 높죠. 농가에서는 직접 알파카 털 가공을 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뭉쳐진 건 펴서 실로 만들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이 작업에 매달립니다. 이걸로 필요한 옷과 장갑, 모자와 이불까지 만들죠. 직접 만든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는데 돈을 벌면 대부분 자식들 교육비로 쓴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가에서는 고기가 귀하기 마련. 알파카 고기는 소금을 뿌려 바짝 말립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목동에게 고기는 먹는 게 아니라 팔아야 하는 것. 이걸 팔아 생필품을 사야 고산에서 또 살아가니까요. 안데스의 고산은 알파카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가축화되었고 이후 안데스의 상징이 된 동물. 현재는 가장 많이 키우는 가축. 하지만 정작 알파카를 키우는 목동들에게는 사먹기 힘든 비싼 고기. 알파카는 그런 가축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요란한 소리의 주인공. 안데스의 또 다른 가축. 기니피그입니다. 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 동물을 사람들은 알파카보다 더 좋아합니다. 고기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수 sweeter, 헬 estimation Weil이 3개월마다 번식하는 꾸이는 금색 의수가 불어납니다. 처음부터 고기용으로 가축화된 동물. 고기가 귀한 이곳에서는 작지만 큰 가축입니다. 잡아당겨 신경따발을 끊는 방법으로 도축합니다. 사람들은 꾸이가 병을 치료하고 다친 것도 금방 낫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한 마리의 꾸이가 죽었지만 100마리의 꾸이를 달라며 올리는 기도. 이 작은 고기를 먹는데도 간절함을 담아 의식을 올립니다. 본격적으로 요리 준비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면 털이 쉽게 벗겨집니다. 가죽까지 다 먹기 위해서 털만 제거하고 고기 손질을 하죠. 내장의 피를 겉에 바르면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 준비가 끝나면 야채와 향신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곱게 찌어서 만든 양념을 고기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꾸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은 좋은 고기. 꾸이를 먹기 시작한 건 인카 시절부터입니다. 우연히 먹게 된 꾸이가 맛이 있다는 걸 알고 가축화 시킨 거죠. 꾸이에 양념을 발라 구워 먹는 건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입니다. 포석적인 흙집에 조상들의 유고를 그대로 모셔 둔 집안 풍경. 유일한 장식은 말린 알파카 새끼입니다. 알파카, 라마, 꾸이. 안데스의 가장 중요한 가축이죠. 고기를 손에 들었으니 이보다 신나는 일이 없겠죠. 척박한 고산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이 작은 가축 덕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워도 크고 비싼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안데스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고기인 꾸이는 가장 필요한 가축인지도 모릅니다. 제 손으로 키워도 크고 비싼 고기인 꾸이.